신비롭고 놀라운 마야 피라미드 위에서 부대의 문명의 위대한 과거로 잠시 시간여행을 한 병만족 이제 마야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정글 속 깊숙한 곳으로 떠날 때입니다 아직도 건재하다는 마야 문명의 흔적 밸리지 남부에 그 유구한 전통 생활 방식을 계승하며 살고 있는 마야의 후예들을 찾아 나섭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? 여기 약간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데 같아 3D하고 병만족은 마야의 후예에게 수천 년과 쌓아온 마야 정글 생존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요? 왜 말이 이렇게 많아? 진짜 말 많네 영어 쓸 줄 알아? 영어 쓸 줄 알아? 칼라반이에요 이게? 칼라반 칼라반? 칼라반? 예 택시? 택시? 택시! 택시?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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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살짝 마을 둘러봤는데 병만이 형 마을 같아 저도 이렇게 와 나 못 봤어 형이 제일 큰 거 타야죠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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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거 다 못 들어가 봐 칼라반 오우 칼라반 칼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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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칼 칼반 다 큰데 지수 많이 칼반 사 빨리 빨리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알았 아아 아아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아아 뒤에 먼저 이분들이 운송이자 방법도 안 해도 또 말 안 갈라 그래 대박잖아 말이 안 갈라서 진짜 너무 웃겼다 야 이거 잘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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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낀 것 좀 빼줘 말 건들지 말고 옆구리 차지 말고 말 옆구리 차지 말고 말 옆구리 차면 안 됐나요?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